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꼬마 정지훈은 안 그랬고? 꼬마 정지훈은 내성적이다. 공부만 열심히 하고. 항상 착하고. 아닌데. 오늘 보니까 아닌데.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들한테 돈 줄 거. 이렇게 챙겨. 그때도 그런 게 있었나? 돈 주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돈 많이 맞고 다녔잖아. 그래서 막 그 다음에 학기도 이런 거 한 거 아니야? 중학교 때 그래서 많이 싸우는 거야. 더 이상 맞을 수는 없잖아. 우리 막라 동생이 그랬어. 더 이상 맞으면 끝까지 간 거지. 초등학교 때 맞는 거를. 그러니까 맞는 게 지겨워서 이제 한 번 때려보자. 그거 괜찮네. 너무 일 subscribe cho k 진짜려. 그래서 한 번 mớiINGING. 어때? choose to risk for? еm. 장아. 할 거야. nato. 고맙습니다. 엑소기 나라의 충전 한 번 더 해봐 주변 공원 주변 공원 주변 공원 주변 공원 주변 공원 해외 해주세요 낙하다고 고기고기 고기고기 하지만 Cs 교육 기고기 이렇게? 보랄 옷 좀 내주자 아, 보랄 갔다 내가 진짜로, 이놈아 일로 바꿔, 나 나 여기 있어 나 빨리 가자, 춥다 양념 쪽쪽에 있는 거 다 하고 와. 어떻게 해야 된대요?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. 일로와, 일로와. 내가 간색이야. 왜이래? 안달라. 대단하도록. 이런 사람이 있어줘야지. 몸이 안 이뻐. 몸 예쁜데? 예쁘잖아.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몸이 입어야지. 예전에는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체격 조건이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. 마른 체격 조건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 왜 이 근육을 만들어주는 비타민이랑 이제 단백질이 있어요. 근데 그거 살 돈이 없어서 계란집에서 외상으로 외상으로 하루에 한 판씩을 사가지고 외상이죠. 근데 이제는 다 갚았어요. 흰 자만 운동만 하고 운동만 하면 흰 자만 사가지고 그 흰 자만 계속 먹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몸이 불어났어요. 옛날엔 진짜 이렇게 꽉 말랐었어요. 그러니까 그땐 진짜 제가 하고 싶어서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유롭지 않아서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해서 이제 이 몸을 유지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게 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또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유지한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귀찮아 하지만 남겨난 심정이